외로워 외로워 누구한테 말을 못해 항상 혼자야 그래서 인간이 고민을 받고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넌 항상 혼자여야 되고 왕따니 왕따여야 되고 인에 구설이 많고 신에 구설이 많아서 우리같이 직성이 있는 사주야 그래서 우리같이 안전히 신이 왔다 당장 내가 내 힘을 받아 이건 아니시면서도 우리 자손이 어린 나이에 여기로 왔을 때는 인간의 구설이 많았구나 왜냐면 혼자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자손이 노력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열심히는 해 근데 한가지 뭐냐면 우리 자손아 다른건 아니야 뭐가 뭐냐면 네가 탁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네가 원 받다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넌 뭐냐면 하다 말어 공부도 하다 말고 일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네가 말아버리니까 너 착한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도끼가 없어 악에 받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말아버리다 보니까 항상 혼자서 항상 외로워 너는 누구한테 너가 잘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그 사람한테 잘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한 만큼 대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게 좀 성격이 소극적이야 근데 한 가지 고집은 더럽게 세요 네 맞아요 죽어도 말 안 듣지 네 네가 뭐 이거 생각보다 싶으면 그냥 너도 안 들어보고 말은 네가 사람한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싫으면 죽어도 안하는 성격이야 네 그래서 너가 왜골스야 왜골스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아직 어려서 왜골스란 말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독고다이란 말은 알아 네 독고다이가 성격이란 말이야 너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권식에도 내 자리에서나 재주는 많아 네 그리고 너는 원래 사람 상대한 일을 해야 돼 왜냐면 너가 시내 가물이 있어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뭐 쉽게해서 뭐 광고 회사 같은 거나 여행사 있지 네 이런 걸 통해 이런 일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거나 하면 좀 답답하고 네 좀 이렇게 영업을 하듯 아니면 사람 상대한 일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일을 나가야 훨씬 이게 잡히는 형국이고 공부는 솔직히 성적이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네 그대 안그대 맞아요 공부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등급수가 내가 보이는 거는 이런 말 해도 돼? 아 네 어 등급수가 내가 보이는 거 하고 4가 보여 왜 어? 맞아요 그치? 그래서 성적은 네가 인 서울에 들어오기는 힘들어 맞아요 어디서 왔어? 저 서울이요 서울? 강동구사랑 강동구사랑 가깝네 네 근데 네가 지금 등급수는 여기마다 조금 떨어진 데로 가서 너 지금 전문대로 갈 거야? 어디로 갈 거야? 전문대만 넣긴 했어요 그치? 응 전문대가 보여서 네가 학업줄에 학업은 조금 약해 네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네가 한 가지 그나마 조금 있는 거는 인간의 복은 조금 있어서 네 사람만 잘 따라주면 괜찮아 네 그러니까 사람 상대만 잘하는데 문제냐면 너무 네가 소극적으로 다가가면 네가 왕따를 당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내가 뭐라 그래 처음에 서극적으로 응 서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해 그때 나한테 들어와서 어? 우리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애네? 라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네 아 이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조금은 약해 네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못하지는 않아 뭐를 해도 근데 지금 내가 대학교 몇 군데 넣었어? 한 네 군데 정도 넣었어? 어 네 다섯 개 넣은 거 같아요 응 네 군데 정도 넣은 거 같아 어디 어디 넣었어? 저 한국관광대랑 응 한국관광대랑 응 그리고 배화여자대학교 응 신구대 신구대? 네 인덕대 응 그리고 서일대요 응 있잖아 있잖아 조금 고생하겄다 아 진짜요? 응 다 안 붙어요? 붙긴 어디 붙는데 네 저기 뭐야 그걸로부터 아 추학 추가 학교로부터 아 마음 조리겠죠 아 응 1월 말까지 마음 조리겠는데 내려 봤을 때 아 1월 말까지에요? 응 마음 좀 조리야 되겠는데 응 근데 학교로 내가 보기에는 붙는 데는 내가 보면 두 군데부터 어디요? 인덕대하고 신구대하고 아 두 군데로 내가 보기에는 학교가 합격자 자리가 두 군데서 좀 나오겠죠 어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선택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조금 네가 고민을 조금 해야 돼 어 그래서 여기 과 뭘로 갔어? 신구대는 두 개 나왔어요 뭐? 시기공과랑 의류정보과요 응 의류정보과 네 응 인덕대는 이제 비석과요 비석과 네 시기공과도 괜찮고 의류정보과도 괜찮아 응 여기서 이런 데 가서 사람 영업하고 사람 상대한 일 하면서 조금 시기공을 배워도 좀 기술을 조금 배워도 나와서 다른 걸로 해도 괜찮아 머리는 되게 좋아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응기가 좀 부족해 맞아요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요만큼만 딱 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냐 어 벼락치게 한단 말이야 뭐래도 그래 안그래 어 고칠 거야 안고칠 거야 고쳐야죠 선생님 뭐 약속해 고칠 거야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고생이 되거나 이런 건 없어 근데 항상 외교에서 같은 성격 좀 소극적인 거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바꿔서 또 너 자신을 좀 많이 알려줘야 돼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 네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서 PR 하지 응 너를 알아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PR만 조금 해주고 사람 상대만 잘해도 너 분명히 이거 들을 수 있어 저 어제 응 뭐지 남자친구가 응 남자친구가 저한테 응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하고 응 한번도 안 지켰다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응 헤어졌어요 그치 내가 사주가 외로워 왜 그래 내가 그랬을게 내가 처음 그래 외롭다고 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조금 후반대로 바라봐야되고 그냥 사귀는 것도 내가 너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남자친구가 끌어올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니 소극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냥 너 아니어도 대학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친구도 제대로는 친구하고 항상 남자도 항상 끌려다니는 성향이 조금 많아 성격은 조금 바꿔줘야 너가 돈을 버는데 사주에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 신랑복이 많아서 네 너가 대충 학교 졸업하고 시집이나 가서 살면 된다 이런 사주같으면 내가 너한테 그냥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복이 그러겠는데 그거는 아니야 너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에서 살림한 여자는 아니란 말이야 나가서 네가 돈을 벌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커리우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주라고 내 친구 만나면서 내년에 네가 분명히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길 거야 올해 지금 이민년 말고 내가 봤을 때는 계면년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19이잖아 21살 때 또 새로운 친구 원님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네가 좀 많이 바뀔 거야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면 성향도 바뀌고 좀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올해고 내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 여기 기회 안 들어와 너도 지금 놀아야 돼 그리고 되게 놀고 싶고 올해는 네가 혼자서 혼자서 여행도 가고 뭐 또 하고 네가 여기 다 놀 거야 그러니까 올해 내년 어쨌든 간에 학교 들어가서 또 친구도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기도 하지만 하고 어떤 전문대 계통이나 이쪽 계통 나와서 한 번 더 네가 더 업그레이드 하든지 그건 네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응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비스 쪽으로 가야 돼요 서비스 쪽 영업 쪽 그렇게 하면 돈은 분명히 있어 제가 원래 그리고 남자는 너보다 강한 남자 만나면 안 돼 네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결혼을 두 번 세 번 하는 사주야 다른 게 아니야 네 남자와 여자고 그러니까 너가 쉽게 얘기해서 외주의를 쓰는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네가 좀 밖으로 와일드 해야지 결혼을 해서 누구를 하든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돈법은 네가 숨 들고 붙어 있다 아 응 제가 그리고 원래 응 치위생사를 했거든요 응 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나와서 치위생사를 했는데 응 이제 직장 내에서 너무 응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응 그래서 못 버티고 나와서 응 이제 약간 밖에서 일을 하기가 좀 무서워요 응 응 그거는 지금은 지나가야 돼 응 그런 방법은 없어 지금 이거 좀 지나가고 나면 해결되니까 저기 뭐야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운은 스물일곱부터 뭐 영업이 됐든 지금은 어떻게 네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일곱부터는 운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돈도 붙고 사람도 붙고 인간도 붙고 다 붙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응 그러니까 하던 걸 열심히 하고 여기 학교 붙으니까 치위공 가도 괜찮고 근데 치융 쪽 가는 게 오히려 너한테는 더 잘 맞을 것 같아 이거 좀 바꿔서 다른 걸로 이걸로 또 뭐 해도 될 것 같아 응 선생님 생각에는 알았지? 네 화이팅